그 컷신에서 그러잖아 그 진정한 무사히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 전투 다 들어가지 마자 오늘은 2개월 전에 나왔던 게임 용과 같이 유신 극을 가져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리고 넘어가자면 2014년에 원작이 나왔었고 이번에 리메이크가 된거거든요 용과 같이 시리즈에서 두드러지는점이라면 기존 용과 같이 시리즈의 캐릭터들을 가지고 시대극을 만들었다는 거에요 그렇죠. 시대극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캐릭터의 얼굴 그리고 성격 이런 걸 다 살려놓은 상태에서 시대극의 상황을 이끌어 나간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이거든요. 외전 그 자체죠? 물론 페이크 다큐입니다. 실제 역사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이 게임은 두 달 전에 나왔던 게임이에요. 그래서 즐겨 보실 분들은 다 즐겨 보셨을 거고 게임에 대한 리뷰는 아니고요. 이 게임에 제가 얘기거리가 참 많겠다. 이런 걸 한번 좀 얘기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점이 좀 많거든요. 한 두세 개 정도 주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로 용과 같이 유신 극을 이번에 처음 해봤거든요. 14년에 나왔을 땐 안 해봤어요. 그때는 애초에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았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라이트하고 가볍고 유쾌한 게임일 줄 알았어요. 단순한 스피노프?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본격적이더라고요. 일단 대체 역사물이라고 이야기는 나왔었지만 거기에 원래 등장하는 인물들은 실제 인물들이라든지 실제 지역이라든지 실제 사건들을 어쨌든 모티브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격적인 부분들이 분명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용과 같이 유신 극의 게임 스타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처음에 이런 현대 캐릭터들, 야쿠자들 가지고 신선조들 만든 거잖아요. 사카모토 료마를 만든 거고 이거에 대한 이질감 이런 건 따로 없었어요? 저는 이질감 같은 건 사실 못 느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치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캐릭터들이 연기하는 연극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아 연극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중요한 건 이게 외전이라는 점이고 외전이라는 점을 이미 공표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용과 같이 시리즈 자체가 그렇게 진중한 스타일의 게임은 분명 아니었어요. 원래 B급 갬성의 진심인 게임이죠. 원래 게임의 스토리적인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물론 본격적인 부분들도 있었어. 어쨌든 게임을 그 부분을 감싸고 있는 살찍 부분들이 굉장히 유쾌하고 B급 정서 재밌는 부분들이 더 많았었는데 그 부분들도 잘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색함이 좀 덜하지 않았나? 맞아요. 정말 이것만큼은 참기 힘들다. 촌마개 촌마개? 촌마개가 뭔진 아시죠? 이거 머리 그렇죠. 우리나라에 상투가 있듯이 일본은 예전에는 머리에 투구를 항상 쓰고 다녔기 때문에 머리 여기를 이렇게 가운데에 밀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캐릭터를 아니까 그 촌마개를 보고 나서 약간 좀 그런 거예요. 아 그래? 근데 심지어 다 하고 있는데 주인공은 안 하고 있어. 주인공은 머리가 아주 멀쩡해. 멀쩡하죠. 혼자 멀쩡해. 거기에 첫 번째 조금 하나 난 그거 전혀 생각을 못했네요. 살짝 이지감이 있었고 제가 이런 시대극에 익숙치 않아서 그런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용과 같이 시리즈에 대한 선입견인데 제가 용과 같이 시리즈를 세븐으로 입문을 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로 극 1, 2하고 3 리마스터에서 탈출했거든요. 그래서 극 3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했던 게임의 대부분은 보스전을 할 때 다 우통을 까발리고 문신을 자랑하면서 전투를 시작합니다. 클리셰적인 부분들이 분명 있어요. 시리즈 자체에. 근데 보스전에서 우통을 안 까. 애초에 그게 좀 의미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시작부터 이 게임은 총을 쏩니다. 아 맞아. 총을 쏴. 그래서 오히려 현대전부가 더 총을 많이 쏘는 것 같아. 총도 일반 총이 아니라 총에서 에네르기파를 모아서 쏩니다. 아니 실제 장풍도 쏴. 메일건이 나가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것도 살짝 아 이게 이 시대에 문신이 없었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아 이게 문신이 나름 그 야쿠자들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런 게 좀 재미였는데 없어서 조금 아쉽다.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 게임을 처음 했을 때 이게 유신시대라는 거 알잖아요. 아니까 사무라이가 주인공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일본도로 우다닥으로 싸울 것이다. 그랬는데 막상 게임을 까보니까 주먹질하고 레슬링하고 호랑이가 덮치고 일부러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보면 그냥 플레이를 하게 되면 유저도 일본도로 싸울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당연히 더 좋을 줄 알고 그렇게 싸웠다니까요. 그랬는데 중간부터 칼이 아니라 주먹으로 대화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가잖아. 주먹으로 대화하고 그리고 못 봐야 총이 더 좋아. 그러니까 이게 레벨 디자인을 그렇게 맞춰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전투 스타일이 크게 세 가지잖아요. 칼을 쓰는 것 그리고 총을 쓰는 것 총과 칼을 섞어서 쓰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총이 섞이면 섞일수록 게임의 난이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아 근데 총이 진짜 시원해요. 이게 화가 나다가도 총 쏴서 이게 좀 쓸잖아요.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아니 그냥 플레이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 막 그 컷신에서 그러잖아. 진정한 무사히 어쩌고 어쩌고 막 얘기를 해. 전투 딱 들어가서 가자. 팡팡팡팡팡팡 팡팡팡팡 일어날래? 일어날래? 그래서 쏘고 있잖아. 무배로 현실적이야.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원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븐을 좋아하셔서 이제 역주행을 하신 타입이잖아요. 저는 이제 원래부터 정주행을 했던 타입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둘 다 캐릭터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캐릭터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에 알고 있어서 심지어 딱 보면 어? 너 얘는 배신 때릴 것 같은데? 어? 얜 죽겠는데? 어? 너 마지막까지 내 메인 멤버. 그러겠는데? 얜 중간에 총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그거 약간 스포야.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용과 같이 시리즈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캐릭터만 봐도 어? 얘가 왜 우리 편이지? 이런 느낌으로 들잖아. 뭐 이 정도 이제 이지겸 얘기는 하고 원래 용과 같이 시리즈 했던 캐릭터들을 가지고 그대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캐릭터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좀 이거는 어색하다 싶었던 캐릭터가 좀 있었나요? 네. 확실히 이번에 극이 리메이크잖아요. 그렇죠. 용과 같이 유신 극 자체가 리메이크다 보니까 원작에서 캐릭터가 아예 바뀐 캐릭터들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원래 세븐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네. 이치반이 나오더라고요. 이치반도 나오고 중간에 뭐 한중기도 나오고 한중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도 사실 몰랐어요. 저도 이제 이 유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발이 안 됐었기 때문에 플레이를 못해봤다가 이번에 극을 통해서 플레이를 했던 거라서 어? 내가 알기로 2014년에 나온 게임인데 왜 한중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왜 이치반이 나오지? 해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 이게 극으로 리메이크가 되면서 캐릭터가 몇 가지 바뀌었구나라는 걸 좀 느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재밌게 생각했던 것 같고 확실히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는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가 1번대 대장이었나요? 네. 1번대 대장으로 등장을 하는데 아 간지가 등장하자마자 폭발 폭발 형 오셨구나 형 오셨구나 끝까지 가시는 거 맞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믿고 이제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캐릭터의 원래 개성을 좀 잘 살리는 느낌도 분명히 있어가지고 어디 가도 좀 빠지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 게임 하면서 제가 원래 용과 같이 시리즈에서 도지마다이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도지마다이고가 사실 키류가 사귄 거지 그렇죠. 일반적인 인간으로서는 성장하는 인물로서 정말 잘 캐릭터 메이킹이 된 캐릭터예요. 네. 그리고 괴물들하고 자꾸 싸워서 그렇지 얘도 잘 싸워요. 맞아요. 그래서 좀 불운한 황태자? 이런 느낌의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되게 기대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게임에서 무슨 역할로 나온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쇼군으로 나오죠. 최후의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 네. 근데 약간 원래 원작 게임에서는 도지마다이고가 항상 비굴하고 납치되고 항상 뭐 하면 두드러 맞고 좀 비굴한 캐릭터였는데 여기서는 와 장풍도 쏘시더라고요. 되게 허신 자체에서도 굉장히 근엄하게 나와요. 자신감 넘치는 그 모습. 그래서 좀 이거 보고 나서 아 우리 형 정말 성장 잘했구나. 근데 그 상황에서도 되게 웃겼던 게 너무 멋있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증명해바라면서 딱 칼을 딱 잡는데 그 다음에 탕탕탕탕. 아 그렇게 있겠어? 아 이거 쇼군이. 아 그럼 장품 쓰는 거 못 봤겠네? 메이지 유시는 못 느껴보셨나 봐요. 아 그래가지고 요 캐릭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쇼군이잖아요. 촌막이를 했단 말이야. 못 알아봤어. 아 맞아. 그런 경우는 있어요. 성격도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못 알아봤는데 딱 전면 샷이 나오는 순간 어? 다이고 형? 딱 그때 알아봤는데 아 멋있더라. 확실히 잘 나온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런 스피노프 작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존의 원작을 알면 더 재밌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3편부터 안 했다 그랬잖아요. 3, 4, 5, 6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볼 수 없는 캐릭터들이 몇 개가 있어요. 좀 몰라보는 캐릭터가 많아서 조금 그게 좀 아쉬웠어요. 좀 더 해볼걸. 나중에 리메이크가 극3, 극4까지 나와가지고 뒤를 좀 즐기거나 다시 즐겨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이래서 리메이크작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극3는 나와야 됩니다. 일단 한국어화가 됐다는 점이 이번에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니었을까? 그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용과 같이 시리즈 유신에서 캐릭터에 대한 얘기 좀 해봤는데 사실 용과 같이 시리즈의 진정한 시리즈의 정체성은 빅급 갬성과 미니게임이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무겁고 약간 추악한 어둠의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감싸고 있는 그 빅급 갬성과 미니게임이 게임을 한층 라이트하게 잘 만들어줘서 엔딩을 보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에 유신극에서도 굉장히 미니게임 같은 거 되게 재밌게 했는데 혹시 뭐 재밌게 한 거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기서 재밌었던 게 대포활 자르기. 대포활 자르기. 근데 원작에서는 배팅센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배팅센터. 원래는 배팅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야구가 시대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대포화를 쏘면 그걸 이제 검으로 베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전 그게 되게 아 잘 맞게 만들었구나. 그게 생각보다 재밌어.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이제 미니게임들이 항상 용과 같이해서 문제가 됐던 게 그냥 한두 판 했을 땐 재밌는데 반복적으로 클리어하기에는 약간 너무 노가다적인 요소라든지 너무 반복되는 요소가 있어서 좀 호불호가 갈린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원작에서 나왔었던 미니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굴러가는 것들도 몇 가지 있잖아요. 사이드 퀘스트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사이드 퀘스트 자체가 좀 지루하거나 혹은 사이드 퀘스트가 아예 없어서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이벤트성으로 넣어놓은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걸 트로피를 따려면 해야 돼요. 맞아. 트로피도 문제고 그걸 안 하면 보통 무기나 아니면 뭔가를 못 얻어 이 시리즈는 항상. 안 돼. 나는 용과 같이 시리즈 하면서 그거를 다 올려 퀄리티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항상 저는 시도하다가 포기해요. 너무 힘들어 그거. 그러니까 용과 같이 시리즈가 이상하게 플래티넘이 좀 어려워. 맞아요. 사실 그것만 아니면 노가다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임이거든요. 세븐 빼고는 없었어. 세븐은 레벨로가 조금 필요한데 세븐도 그것도 사실상 서브 컨텐츠를 위함이잖아. 아 그렇지. 근데 그건 만족도를 위해서 해야 돼. 근데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게 있었던 게 대원들. 아 그렇죠. 대원들. 카드게임처럼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자신이 이제 어떤 대장으로서의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 형태의 스토리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기 분대원들을 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들을 모으는 게 하나의 컨텐츠로서 작용했었는데 그것도 좀 콜콜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컨텐츠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재밌었고 다 재밌었는데 제가 항상 용과 같이 시리즈를 하면 미니게임 중에 친치로를 되게 좋아해요. 주사위 게임. 카이지에서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거 보고 나서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용과 같이 이게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시리즈 할 때마다 이것만큼은 항상 푸소필 따고 가거든요. 이번에도 친치로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도박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재밌게 했었고 그리고 항상 아쉬웠던 게 제가 마작을 못해요. 마작을 못한다. 근데 항상 있어 마작은. 항상 있어요. 왜냐면 야쿠자니까. 야쿠자인데 마작이 없을 수는 없잖아. 아 그런가? 응. 항상 그걸 클리어를 못했어요. 아니면 공략집 박아가면서 하는데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마작 같은 경우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트위치 스트리밍 시장에서 조금 유행했던 자콘이라는 거 있잖아요. 웹게임으로 진행하는 게임이죠. 그게 유행하면서 그게 한글화가 됐단 말이죠. 정식 출시를 했어요. 그걸로서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생각보다 설명 되게 잘해준다. 설명 잘해줘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이제 마작 족보까지는 못 외웠는데 룰은 이제 좀 알아요. 그래서 요번에 좀 재미있게 그나마 즐길 수 있었다. 재미있게 즐기려고 배우고 있다. 배우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마작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은 다메다네. 아 까라오케 나옵니다. 아 나오죠. 네. 그리고 그 곡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밈으로만 즐기셨던 분들도 찾아보면은 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부채충 같은 것도 나왔죠. 네네네. 저 그거 결국 못 깼어요. 너무 어렵던데. 너무 어렵던데 그거. 그래서 진짜 이거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은 정말 너무 많아요. 네. 꽤 많은 사이드 퀘스트라든지 미니게임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줄기 자체는 조금 다크하고 진부하고 클리셰덩어리인 그런 스토리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나름대로 반전도 있고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아 이 게임은.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무마시켜줄 수 있는 정말 수많은 사이드 퀘스트들. 네. 그런 것들도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잘 들어가 있어서 좀 플레이하는데 유난류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사실 이 게임이 세븐에서 턴즈로 바뀌었잖아요. 네. 바뀐 다음에 나왔던 첫 액션 용과 같이 해요. 그렇죠. 원작으로 회기를 다시 했던 거죠. 리메이크 작품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게임도 이제 극처럼 좀 리메이크니까 조금 다듬어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전투 시스템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러웠거든요. 아 전투 시스템이 부러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투 시스템? 사실 전투 시스템은 그다지 이야기할 거리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전투에서 프레임 드랍도 되게 심하고요. 그리고 컷신 넘어갈 때도 드랍이 좀 생기고요. 그리고 커맨드가 정리가 안 돼 있는 느낌? 커맨드 정리가 안 돼 있는 느낌? 원래 제로를 제가 제일 재밌게 했는데 제로 보면은 커맨드 따로 내가 안 익혀도 그냥 손이 나가 스킬이 연계가 되게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커맨드를 내가 보고 외우지 않으면 못 쓰겠는 거야. 총 쏘면 돼. 아 그렇긴 한데 그럼 재미가 떨어지잖아요. 총 쏘면 돼. 재미가 떨어지잖아. 대가리에 빵. 그래서 조금 투박하다. 그래서 조금 이것도 극처럼 리메이크 할 거면 좀 손봐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외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참 이야기가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원작을 즐겨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살짝 넘어가는 느낌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원작을 해보셨던 유저들이 많은 해외 특히 일본에서는 리메이크의 어떤 퀄리티가 많이 높지는 않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호불호를 가장 심하게 느끼는 부분이 로가다 부분이에요. 그 로가다 부분이 수많은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또 필수가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스트레스 안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용과 가치를 트로피를 진지게 보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저도 딱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게 개인적으로는 시리즈가 오래된 시리즈이기 때문에 더 그 부분이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해.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시리즈가 그냥 단편으로 끝나는 거면은 그냥 뭐 따도 그만 안 따도 그만인데 내가 옛날부터 따왔어. 이 시리즈만 안 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용과 같이 극 나오기 전에 유신에서도 그냥 했었는데 이번에 그게 나온다고 하니까 이번엔 좀 쉽겠지 하고 왔는데 그대로인 거야. 특히나 정진 시스템 그거 보고 나서 난 이걸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게임들이 많아요. 단순 반복. 그래서 이거는 뭐 지원 통이라고 봐야지 사실. 게임에 대한 얘기는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게임이 엄청 깊게 파거나 뭐 이렇게 하기에는 게임사에서도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고 냈다. 만약에 7편 이전 작품을 재밌게 하셨다 그러면 이번 것도 재밌게 할 수 있다. 그게 접니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접니다. 이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그거잖아요. 시대 극 시대에 야쿠자들을 데려다 놓고 캐릭터랑 시스템을 그대로 살려서 만든 게임. 마치 모드 씌우듯이. 어. 나 이게 잘만 성공하면 돈 벌 수 있는 화수분이 아닌가. 색다른 느낌을 주기에 참 좋은 컨텐츠죠. 그래서 어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싶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스피너프 게임을 타 시리즈에서도 좀 써먹어본다면 뭐가 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혹시 뭐 추천하실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생각하는 거 뭐 있으세요? 저는 랑그리사 시리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랑그리사? 네.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주인공만 특별하다고 해서 이렇게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렇죠. 주변에 사이드 캐릭터들이 필요해. 많아야 되고 정말 특징이 두드러져야죠. 특히 유신 그 마지막에 대장 4명 뛰어가잖아요. 전 거기서 엄청 뽕이 쳐올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랑그리사에서 1편 주인공 2편 주인공 3편 주인공 라이벌 다 모여서 뛰어갈 수 있단 말이야. 네. 시리즈가 많기 때문에 캐릭터가 워낙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랑그리사 2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선택지에 따라서 패왕이 되기도 하고 마왕이 되기도 하고 빛의 후예가 되기도 해요. 네. 그런 거 생각해보면 텔테일 게임으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랑그리사 가지고 참 이런 거 만들면 재밌겠다. 못 보다 캐릭터의 외관도 우루시안 사토시 얼마나 멋있냐. 2분의 일러스터를 쓰는데 망할 수는 없다. 게임이. 일러스터 완벽하지. 게임 기본적 캐릭터성들도 완벽하지.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오히려 이제 올드 유저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렇지. 신규 유저들도 끌어올 수 있는 어차피 세계관은 다 섞어버릴 거니까. 다 섞어버릴 거니까. 랑그리사 모바일이 그렇게 나왔어야 돼. 근데 보통 모바일 게임들이 이런 식으로 보통 나와. 이렇게 좀 더 본격적으로 했어야 돼. 좀 아쉬워. 저는 그런 면에서 진짜로 성공할 수밖에 없게 가져왔어요. 어떤 건데요? GTA 캐릭터가 등장하는 레델인 거야. 아 미쳐버린 거지. 그 마약 트레버가 마지막으로 역할을 해주는 거야. 트레버도 나름대로 의리가 있는 캐릭터거든. 진짜. 궁시렁거리면서 주인공 역할을 수행해주게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흑인 듀오. 아 흑인 듀오. CJ와 프랭클린이 흑인 듀오로 프랭클린은 주인공의 자격이 있다. 그리고 CJ가 있잖아. 둘이서 이제 막 약간 궁시렁거리면서 뭔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나와서 GTA 캐릭터가 씌어진 레델이. 아 그거 재밌겠다. 벌써 갓겜이야. 나오기만 근데 심지어 이게 락스타가 약간 대가리가 획가닥하면 나올 수도 있어. 진짜로. 어 근데 좀 땡기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GTA 시리즈 세계관을 싹 다 모아가지고 뭔가 하나의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면 어 괜찮지 않을까? 나 방금 얘기 들으면서 떠오른 게 있어요. 뭐죠? 라스트 오버워스 캐릭터로 만든 바하. 어꾸로 어때? 바하 캐릭터들을 모아서 라스트 오버워스 찍는 거야. 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타이런트가. 그러면 제가 레온이 애슐리를 데려가는 건가? 타이런트가 조엘 역할. 타이런트가. 아 근데 좀 신사야. 페더라 쓰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타이런트가 그 조엘 역할을 수행하라는데 타이런트를 죽일라 그러면은 골프채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포크레인 같으러 후드로 치는 거야. 아 비크게임새벌 제대로다. 게이트볼 햄모르 치는 거야. 오늘 한번 용과 같이 유신 극으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게임이 되게 재밌게 했는데 너무 이슈가 안 되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갖고 와봤어요.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색이 좀 짙다 라는 부분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첫 인상 자체를 좀 기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나 그 일본 유신시대니까요. 네 그리고 실제로 플레이하다 보면은 뭐 후반부에 가서 약간 그 되게 클리셰적인 부분이라든지 심파극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해서 마지막 엔딩은 조금 실망이었어. 좀 별로였어. 엔딩은 좀 별로였던 너무 세탁기 돌렸어. 개인적으로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 게임의 전체적인 감상을 무너뜨리냐 하면 그것도 사실 아니거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토리는 용과 같이의 일부일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과 같이 시리즈가 원래 스토리를 되게 잘 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게임 자체가 반복되면서 거기서 사용되는 클리셰가 또 다시 반복되는 느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카타르시스라든지 반전에 대한 희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해질 수 있고 희석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갖고 있는 틀에서는 충분히 본작들을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애초에 이 게임이 리메이크작이기 때문에 스토리까지 손보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 감성이 남아있다. 살짝 조금씩 바꾼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살짝 최근에 들어서 이슈가 될 마음으로 슬쩍슬쩍 뺐더라고요. 그런 건 있어요. 뺀 건 있는데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지하고 들어가면 이 부분을 완전히 거절할 만큼의 작품은 아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과 가치를 좋아하시면 꼭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극3에 대해 리메이크 퀄리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게 돼버렸다. 다음에 나올 리메이크 작품들은 좀 더 잘 나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 극3가 극1,2 제로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와줘야 바하가 그 1 리메이크하고 2 리메이크하면서 쭉 올라갔잖아요. 얘도 6까지 그래야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유신처럼 딱 적당히 만들고 3를 내버린다? 시리즈 멈춰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극3를 굉장히 기대하는 가운데 꼭 극3는 잘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기원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지으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